아 이거 그러면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냥 직접 발라되겠네 여러분 인첸트 폭파 쇼쇼쇼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인첸트 할 랭크 바로 매몰찬 인첸트입니다 5랭크 인데요 제 인첸트는 바로바로 2랭크 숫자 2랭크가 아니라 영어 2랭크 입니다 갑시다 더도 말고 말도 말고 바로 갑시다 어차피 랭크 제한도 없고 매몰찬 파리지도 않고 의미도 없습니다 바로 갑시다 마법 가루도 필요없죠 하나 둘 셋 갑니다잉 한 20% 나오나 그렇지 대실패 필요없고요 얼레 인첸트 어디에 있냐 아 마법 가루 안쓰면 인첸트 날라가지 아 너무 깜빡했다 여러분 900만원이 날라갔습니다 900만원 날라갔습니다 지금 쇼쇼쇼 900만원이 날라갔어요 지금 보셨죠 이게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900만원 날라갔어 지금 갔어 하늘로 미국으로 거고 안쓰면 뿌 감사합니다.